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거 깎은거죠? 네? 락을 깎은거지 강원도 같아 여기 그렇죠 아 저기 바닷가 저희는 시드니에 갔는데 이제는 퀸슬린에 갔는데 이전에는 헤릭턴에 갔는데 날씨가 좋고 날씨가 좋고 울스에 와있습니다 차는 25분밖에 바탕이 안되고 헤릭턴 캠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헤릭턴 캠핑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드니 가는 브리스벙 가는 중간에서 시드니에서 320km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는 시드니 아니에요? 여기는 시드니 아니에요 여기는 뉴 사우스 웰즌 맞지? 네, 뉴 사우스 웰즌 맞지? 네, 뉴 사우스 웰즌 맞죠 지금 여기서 1박을 할텐데 하고 내일은 골드코스터 근처에 있는 케러반팍에 도착할 겁니다 내일은 한 450km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시간이 남아서 지금 해변가 쪽으로 지금 산책하러 같이 가고 있습니다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여기 위하주시는 카라반 몇개 하나 그지 땅을 사놓고 이런 카라반을 갖다 놓는 거지 제가 그래서 강원도에 한 50평짜리 땅을 사서 이런 식으로 카라반 갖다 놓고 문 잠가 놓고 한국 갔을 때는 잠깐 쓰고 주택가가 너무 이쁘다 여기는 헤링턴입니다 여기 한참 걸었는데 여기 아이리시 펍이 보이네요 아, 이 동네는 진짜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는 바다와 접하는 강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골프장이고 그 사이에 주택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강가로 지금 나왔는데 이쪽에 산책로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고급 빌라들이 즐비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 헤링턴이라는 마을 은퇴자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만 햇볕을 보고 일주일 내내 비가 왔다는데 그래도 강수위가 이 정도니까 견딜만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아, 이쪽이 우리 산보의 마지막 터닝포인트입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캠핑카 안에서 지금 시간이 6시 35분인데 밖에 해가 밝지가 않아서 이렇게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핑카는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냉장고고 여기가 옷장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두사람이 자고 여기서 두사람이 자고 여기서 두사람이 자고 여기 위에서 두사람이 잡니다 아, 아니요 오늘 clothing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look at the boring lake oh well, even though we are heading to both hotspots 와 오늘이 저희들은 어 밸링턴에서 지금 3시간 달려서 이건 울굴강의 등대도 있고 멋진 바닷가가 보이는 여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엄청 굽니다 울굴강의 등장 컵브레이크 먹어 안 먹어? 저희들은 울굴강에 지금 있고요 바깥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쐬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울굴강의 등장 울굴강의 등장 우울굴강의 등장은 그는 한 명이 있구나 한국 가사에 도착하는 곳 이곳은 이곳에 도착하니까 완전히 타고 있네 잘생긴 하다 처음 봤나 처음 봐 네 일본의 마크가 이제는 퀸슬랜드에 다가가서 이제는 퀸슬랜드에 다가가 그런거죠. 카메라 있는 뉴스인데, 야 너희들 100km 이상 달리면 되냐? 카메라 찍히고 싶어? 어 써있네. 여 카메라 있네. Welcome to Queensland. Now we finally arrived in Gold Coast. Gold Coast B4에 도착했습니다. 무려 장전 550km를 달려왔습니다. 헤링턴에서 왔습니다. 지금 체크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골드코스터와 브리스본 중간지점에 인나라에서 제일 큰 리조트 회사인 빅4에 들어와서 지금 여장을 풀었습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빅4 키친입니다. 키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되어 있어서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 먹고 심지어 여기 냉장고에 음식물을 보관하기도 하고 오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모든게 다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베비큐 한화역 때도 있고 저희는 골드코스터역에 호찬에서 식사를 하고 맞은편에 공원과 유명한 관광지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저쪽 뒤편이 해변이에요. 저쪽에 브릿지가 있어? 어, 여기로 가면 브릿지가 있어. 야, 이거 정정 봐. 밤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군데군데, 저기도 뭐 빌딩 올라가 있는 거 맞네. 저 브라우니, 그거 어디야? 와, 저희는 지금 밤에 걸어서 해변가로 왔습니다. 모두를, 아... 이야, 이거 멋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변가를 보고 골드코스터에서 지금 열심히 또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